광복절인 오늘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공연을 방송하고 뉴스에서 엉터리 태극기를 내보낸 KBS가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KBS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연 예술 녹화 중개 프로그램인 KBS 중개석과 관련해서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0시에 방영된 KBS 중개석은 일본 국가인 김희가요가 연주되고 여주인공이 김원호를 입은 오페라 공연 나비 부인 녹화본을 내보냈습니다. 광복절에 김원호와 김희가요가 공영방송에 등장하자 KBS 시청자 창원 게시판 등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KBS는 또 오전 뉴스 날씨 예보에서 좌우가 반전된 그러니까 거꾸로 된 태극기를 송출해서 무리를 빚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